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야! 보병 돌격! 야, 보병이 얼마 없구나? 다 쳐네? 잘한다 그래도 우리 팀 좋아 좋아 야, 이거 팀킬하는 거 아니지? 얘들아 돌격 돌격 아, 저 내가 잡는다 어, 미안 잡았다 오오 비루니 다 돈이야 다 돈 얼마 있냐? 오, 12,000원 좋았어 방어구 어, 이거 어떻습니까? 그레이트 헬멧? 이거 어때요? 어, 워마스크 이기려올라나? 이거 싸! 1900원 방어... 방어도 괜찮고 오케이 오케이 그레이트 저 바로 쇼핑 갑니다 도시만 한번 다 가보자 도시 한번 딱 쇼핑 쇼핑 타임 맘에 드는 거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 괜찮나 이거?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거 어때요? 스퀘어 아머 52에 13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괜찮지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좋아 좋아, 벌써 방어구 두개 맞췄어요 5,400원 있음 아, 스틸쉴드 이게 좋은데 스틸쉴드 스틸쉴드 좀 단단한 거 없네 줌마도 사야되네 줌마 승마술이 하나 모자라네 아, 없다 다른데도 다른데도 여기 봐보자 가는데 뭐 한나절이야 어 균형 잡힌 노르딕 워소드 근데 데미지 차이는 그렇게 안 나네 2,600원 근데 이거 데미지 2차이야 존나 아깝다 크로우 장갑 왜 안 맞추냐구요? 돈 있어야 다 맞추는거지 이 새끼야 어? 내 마음은 이미 다 맞췄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돈만 있으면 내가 뭘 못하겠니? 어? 돈만 있으면 지금 도시도 먹었어요 도시도 오우 야 이거 사부르 어때요 사부르? 34 3차이밖에 안 나네 어 이거 사야되요 스나이퍼 크로스보 이거 사부르 좋아? 사부르 좋아해 사부르? 모닝스타가 좋다고? 헛 휘두를때 느려짐 양손이구나 사부르 사부르 사? 사부르 사지마 별론거 같다고? 한번만 더 돌아보자 그러면 근데 데미지가 3차이긴 해 어 이거 좋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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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 오아엑스 이거 방패 다 부십니다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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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찾았어 나 돈 얼마 있지? 승마술 하나 찍자 군량이 없나? 와 없다 야 2800원인데 야 돈 금방 썼어 12000원 있었는데 야 만원 썼어요 아이구 아 명성 몇이지? 105 어휴 얼굴 봐라 와 헬멧 쓰기 잘했네 해적 애들이 좀 애들이 좀 레벨업을 해야돼 이거 이거 애들 안 묻냐? 어 23짜리 아니 줌마 사야되는데 이거 줌마 추적하려면 좋았어 따라와 따라와 대형 유지 대형 유지 윗집 10보 전진 윗집 10보 10보 뒤로 알아서 쏘네 5병 10보 전진 보병 돌격 뭐 이놈을 활 안 쏴? 죽여다 저거 쏴 저거 쏴 죽여 저거 아 미친 와 씨 야 쟤 주인공이냐? 쟤 왜케 다 피해 주인공 수준인데? 야 돌아와 돌아와 그래 걔 못잡아 걔 살라고 지금 존나 뛰는 애를 어떻게 잡니 랩으로 뱉었다 오호 오 뭐야 덤비는 거야? 오 52명 뭐야 이거 말 들어 심각해 얘들아 이리 와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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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가 아 밀집 밀집 19 뒤로 19 뒤로 보병 10호 전집 보이며 쏴 보이며 쏴 보이며 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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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야 노는 애들 뭐야 야 노는 애들 뭐야 포병 돌격 포병 돌격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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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숫자 많아 많아 아 미친 갑자기 왜 방향을 틀어 이 새끼야 뻘쭘하게 타잡아 그렇지 그렇지 잡아 쏘아 쏘아 미하다 마치 힘들구나 그래도 우린 좀 죽었네 아 이거 다 돈인데 이거 아 아깝다 레벨업이 빨라 야 이거 카리스마 좀 졸라 올려야겠는데 이거 이거 백명 넘을라면은 카리스마 좀 많이 올려야겠어 오 천원 되겠는데 오 천원 야 해적 50 52마리 잡으니까 우리가 와 와 천원 벌었네 우리 애들 근데 좀 죽었다 약탈 약탈당하겠다네 애들 좀 모집해야겠다 네 근데 막 그 솔직히 평진은 기마병들이 다 잡고 있는데 공성전에서는 궁병들이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어 화살디를 넣어주냐야 공성전은 어 어차피 말타고 남겨도 애들이 공성전할 때면 다 내리기 때문에 나 지금 명성이 얼마되지 119 얼마 안되네 얘들아 좀 붙어라 아까 저 50몇명 와봐 왜 안오지 24명짜리 있었는데 계속 24명짜리 여기서 왔다갔다 온다 왼쪽에서 와 임금이 500원이야 이제 야 이 새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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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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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으어어어 대형 유지, 대형 유지 외치 일단 진지병 애들이 좀 있으니까 쩔여줘야 돼 방패 좋아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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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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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 돌려 으어어 징지병 애들 지켜라 야 징지병 앞장세우지마 징지병 죽어 아 죽었네 징조병 하나 아 또 죽었네 두 마리 죽었네 와 키운 보람이 있어요 이것들 다 갖다 팔아야지 야 업그레이드 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군량도 많이 먹.. 야 군량 언제 이렇게 달았냐 야 씨 많이 먹어 애들이 다 군량 값이다 이거 좀 적당히 먹자 애들아 아껴 먹자 아껴 먹자 나중에 배불리 먹여줄게 도시 하나 먹으면 아 주위에 막 있긴 한데 얘네 뭉쳐서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백마리 와도 이길 것 같은데 오 41명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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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두워서 별론데 어디로 어디로 오나 여기로 오나 태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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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벌써 보이나 보다 보병 10호 전진 10호 전진 이길 길이 보이나 이제 야 화살비 수준이야 보병돌격 좋아좋아좋아 왼쪽은 내가 막는다 왼쪽이 허술해 죽여죽여죽여 아 내껀데요 어디있어 도망갔네 도망갔네 뭘 진영이 왜이렇게 되지 궁병들도 화살이 제한이 있어요 한 30.. 30발? 명당 30발 정도 돼요 보병이 좀 부족하다 보병 이제 궁병은 됐고 딱 보니까 궁병수가 압도적으로 많네 오 포로 포로 갔다 팔자 포로 갔다 팔자 도망갔네 고맙게 홍병 고맙게 도망갔네 다행히